무료정관 대단한 무료정관 무료정관 정관 지금 처음 들어보여는데 대단한 먼저 한번 보여줘 먼저 보여줘 거기다니까 하나 둘 셋 무료정관? 문구정관? 문구정관? 잠깐만 문구정관? 문구정관? 잠깐만 무량수전은 저 경북 영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? 경북 영주에 있는 게 무량수전인가요? 그렇죠? 무구정관은 뭐예요? 아니 아니 저거는 강수한 강수 저거는 목조 건물이죠 우리가 차려 오래돼 아니 이거는 정답은 문관관 우와! 무량수전은 경북 영주에 있는 게 무량수전인가요? 그래서 나도 그렇잖아 이거 비슷한데 우와 그렇지? 우와 대단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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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물어 선생님 선생님 무량수전은 경북 영주에 있다니까 알았다고 대단하다 왜 이래? 멋있다 아시겠네 이 말입니다 예?